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의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추레웃기 3장에서 4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자손에 대한 복이 400여 년 만에 애굽에서 성취됩니다 이들의 번성으로 인해 애굽이 인구 조절 정책과 영화 살인 명령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애굽의 제국주의를 경험하게 하신 것과 출애굽의 시기를 계획하신 것 이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인간이 땅에서 체험하는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창조 후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동지, 동역, 동행하는 복 중의 복을 읽었습니다 호랩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체험합니다 모세의 체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체험하게 될 거룩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모든 청사진을 가지고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출애국기 3장은 출애굽의 전 과정을 보여주신 청사진입니다 출애굽 청사진 6개월 과정은 모두 5단계였습니다 1단계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다 2단계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출애굽의 때를 알린다 3단계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할 것이다 4단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신다 5단계 5단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할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신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주저하며 나서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첫째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모세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때 떨기나무와 지팡이와 나병이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과 동지, 동역,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네번째 포인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설득된 모세가 애굽에 있는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느냐고 아뢰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죄지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극률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고 엎드리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광야생활 40년 후 80세의 모세는 결이 썩을 대로 다 썩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기왕성한 과거의 모세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세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막중한 지도자의 자리에 설 낮아지고 엎드리는 사람 모세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여와나 성경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9일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루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루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길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메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발매하마 부루지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한 족속 핫 족속 아머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루지즘이 내게 다라고 애굽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루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루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핫 족속 아무리 족속 부리 족속 희위 족속 예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드리니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국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벰이 된지라 모세가 벰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메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류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느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두루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두루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삼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래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메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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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